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버거킹에서 새로 나온 몬스터 와퍼 이렇게 세트입니다 8,900원 이고 단품은 7,900원 인데 제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고 했더니 7,900원의 세트를 먹게 되었어요 직접 가서 사줍니다 버거가 진짜 커요 묵직하니 진짜 큽니다 안에 좀 볼까요 이게 오늘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16일날 나오자마자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면 짠 짠 여기 뭐 기존의 와퍼 패티 그리고 지카고이 치킨 패티 베이컨 패티 그리고 양상치 토마토 뭐 양파 치즈 해갖고 포테이터 떨어졌다 오우 진짜 커요 이거 어떻게 먹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먹을게요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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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되어있다 그래서 어울릴까 싶었는데 진짜 잘 어울려요 음 무슨 약간 매콤한 소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다 어퍼머네 약간 뻑뻑함이 되게 좋아요 마요네즈 소스도 있구요 위에 빨간 소스 요게 약간 매콤해요 음 아 아파 너무 좋아 제가 사왔기 때문에 바삭한 건 기대를 안 했었어요 이렇게 싹 내려가는 기분 여기를 한입 한입 으 치즈 부분 와퍼 패치랑 치즈 만나면 끝나죠 거의 다 토마토 양파 까지 다 입으면 기대된다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융재성씨인가 16일날 무슨 대단한 버거가 나타난다 이렇게 광고 하시길래 버거킹이라서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음 매콤한 소스에 베이컨 치킨 패티 소고기 야채 진짜 잘 어울려요 음 자칫하면 느끼할 수도 있었는데 이 빨간색 소스랑 양파가 잡아줬어요 음 음 음 이 포테이토도 기존 땋는 것 보다 두꺼운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고춧가루 배클은 안들어가 있는거죠? 배클은 안들어가 있는거죠? 배클은 안들어가 있는거죠? 얼굴이 빨개지도록 먹었네? 배클은 안들어있는거 같아요 아직 한번도 안씹혔어요 아..좋다 킹쥬이 킹 버거쥬이 킹 버거킹 아 진짜 너무 맛있다 가장 좋은거죠? 좀 엉덩이가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으니 너무 맛있는데 칼로리 같은건 안봤어요 보기싫어서 진짜 버거가 이맛있어 근데 세트가 8,900원 이에요 패티가 닭고기 소고기 베이컨 홍보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감자치림도 안짜요 타 브랜드는 엄청 짜고 소금이 느껴지는 알갱이가 느껴지는걸 먹어본적이 있거든요 전 모듬이 약간 큼직큼직한거 좋아해요 여기 있었어 와 이거 맛있다 아 킹이였어요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드셔보세요 이게 4월 24일까지인가 그때까지만 한다고 하더라구요 한정판매 요즘 진짜 한정판매가 많은거 같긴해요 그래도 한번 진짜 먹어볼 만한거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맛있었습니다 느끼할법 한데 매콤한거랑 야채들이 다 잡아주고 패티가 두가지구 베이컨에 그리고 빵 크기가 우선 이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먹어도 원래 햄버거 하나만 먹으면 약간 양 적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럼 딱 그거 하나 먹으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약간 양 적으신 분들은 두 분이서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패티도 여러가지 들어가서 두툼하고 묵직하고 배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운동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오주 사랑해요